마쏠 바람이 살아말던 대구 시동산도의 유달 목사입니다. 싸대구 사동산 신바한 유달 뇌 라핫 알라빠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가입을 사랑하는 마쏠 바람이 조례합니다. 사랑하는 날아와 내 영혼이 잘된 ratchet 내가 범사에 달리고 공전하기를 내가 당구하느라 아멘 하나님은 만모를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요새 또 날은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사랑은 육신과 영원으로 부속되어 있습니다 육신과 영원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름다운 사람은 본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영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첫째 영원히 잘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 dapat, maging malakas ang ating Espiritu Adam의 원변은 이름으로 제3을 받습니다 ang original na kasalanan ni Adam ang unang kasalanan ay pinatawas sa pamamagitan ng kanalang 제3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sa pamamagitan ng atanggal ng ating mga kasalanan tayo ay naging mga kanal ng Diyos tayo ay mga anak ng Diyos tayo ay mga anak ng Diyos 하나님을 믿는 줄 알아요? 모든 일이 잘 됩니다 pina paklang ng Diyos ang na hang nang ating binawa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은 유교라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아주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필리핀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축복을 받은 이유는 외국인 신교사들을 통해 오금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 한국을 축복하셨습니다. 한국의 축복을 받은 Egypt 예수님을 믿는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여러 관계로 성교사들을 예배에 돌려야 받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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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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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